비트코인이 주말 사이 거의 만 달러 하락했습니다.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7.92%가 감소했는데도 도지코인 홀로 우뚝 섰습니다. 이게 머선일이고? 4월 20일 현지시각으로 내일은 도지데이입니다. 도지데이란 말은 약 한 달 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언급한 말인데요. 원래는 매우 더운 날을 뜻하는 도그데이를 도지데이라고 말장난을 친 건데요. 고대 로마인들은 무더운 날씨의 원인인 시리우스별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도지코인을 재물로 바쳤다고 트위터에서 유행하면서 도지데이가 만들어졌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12일 트위터에서 코인베이스가 자사 플랫폼에서 도지코인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것 같냐라는 한 이용자의 질문에 예스! 라고 말하면서 도지, 발킹했던 문!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후 도지코인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 또 이날 코인베이스의 뉴욕증시 나스닥 상장에 맞춰서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도지코인이 폭등하자 승리했다 이런 한편 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우려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블록테만 토크 주제는 바로 4월 20일 도지데이를 조심하라! 요즘 아주 핫합니다. 모두들 도지코인이 대체 뭐길래 도지코인 뭐하는 코인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어떤 코인인가요? 도지코인은 2013년에 빌리 마쿠스라는 프로그래머가 만든 암호화폐고요. 특별한 목적은 없습니다. 장난삼아서 만들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코인이 장난삼아 만들었어요. 아, 그때는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게 무슨 스캠 뭐냐 이게 대부분의 코인들이 다 어떤 사업 목적이 있고 활용 목적이 있고 그런데 도지코인은 그냥 장난으로 만들었대 이런 땡 스캠이 있나 이게 말이 되냐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다들 장난으로 만들었어요. 도지코인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장난으로 그 당시에는 코인을 만들었었는데 도지코인은 아직 살아남아 있다. 수많은 코인들은 죽었는데 그런 상황이고요. 앨런 머스크가 계속 지금 트윗을 하고 있죠. 트윗을 하고 있고 도지에는 다들 아시겠죠. 이제 한국 분들은 시바견을 시바견을 심볼 이미지로 하고 있고요. 무한 발행입니다. 계속 발행됩니다. 계속 발행되고 별... 그냥 밈이에요. 밈. 유행이다. 밈이다. 커뮤니티에서 유행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밈 자체가 이런 가벼움 자체가 기존의 주류지서를 전복하는 아주 유쾌한 움직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상황이죠. 정말 장난삼아 만들었던 이 도지코인 일론 머스크가 너무 귀여워서 아들한테 사줬어요. 이런 언급이 계속 되면서 주목을 받고 지금 이렇게까지 입지가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또 국내 최대 블록체인 커뮤니티 중 하나죠. 블록체인 법학회 오픈 채팅방에는요. 도지코인 폭등은 혁명이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블록체인 전문가 정우현 대표는요. 도지코인은 디지털 금이네, CBDC네 이런 어려운 말들 점잖은 소위 전문가들의 얘기를 일격의 조크로 그 위선적인 장중함을 무너뜨린 계기가 됐다. 이러면서 도지현상을 정의를 했는데요. 도지코인은 함께하는 놀이, 함께하는 베품, 함께하는 문화, 함께하는 가치.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도지코인은 젊은이들이 공유하는 밈과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왜 올랐냐. 로진호드, 로빈호드 개미가 띄웠다. 이런 말들도 많더라고요. 계속 엮이는 것 같아요. 머스크가 띄웠죠. 네. 개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너무 중요한. 머스크 정도 되는 사람이 계속 언급을 하니까 주목을 받는 거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왜 띄우고 있냐. 제가 최근에 한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머스크라는 인물 자체가 물론 훌륭한 사업을 하고 있죠. 훌륭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기업들이. 다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고 그리고 머스크 특유의 주주 사회를 부정하고 전복시키고 일격을 날리고 그런 것들에 환호하는 많은 지지자들이 있죠. 그런 지지자들이 또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에 주식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런 지지자들이 본인한테 아주 큰 힘이에요. 그 사람들의 지지를 계속 이끌어내야 되고 그리고 계속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본인의 가치가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암호화폐는 머스크가 놓칠 수 없는 아이템이죠.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론 머스크가 띄운 건 맞지만 그만큼 또 개인들의 열광적인 힘에 힘입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좀 핫하잖아요. 그래서 가격 상승을 이끌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반면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24시간 거래 대금이 거래량이 15조 원, 16일 유가증권 시장 거래량이 14조 6천억을 찍으면서 코스피 시장을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오름세도 국내가 해외보다 훨씬 빨랐다고 하는데요. 도지데이 말만 들으면 호재인 것 같은데 또 커뮤니티에선 4월 20일 도지데이를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많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왜 돌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우리나라도 지금 몇 조였죠? 16조, 15조, 15조. 하루 거래량이 15조. 14조 6천억이요. 대단하죠. 도지만 15조니까. 네, 도지만 그래요. 도지만. 도지만 그렇고 도지 25조가 코스피를 앞질렀을 거예요. 총 거래량을. 일단 거래량만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많다는 건 사실 많이 사고 이것을 바이앤 홀드 전략으로 가는 사람이 많으면 사놓고 이제 안 팔아. 나는 저기 1달러 볼 거야. 나는 천 원 되기 전까지 안 팔아. 이런 사람이 많으면 그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는 없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단타를 많이 하고 계시다. 사실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난 것 같고 도지데이는 도지코인이 만들어진 날이죠. 항상 매년 이 이벤트가 작은 이벤트라도 있었어요. 도지코인 자체가 커뮤니티가 좀 활성화되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있었는데 올해는 특별하죠. 이 날 전에 지금 이렇게 올라버렸으니 이 날을 기점으로 도는 게 아닌가 이 날을 기점으로 천 원, 1달러 가는 게 아닌가 그런 분들도 있고 사실 저희가 최근에 리플, 펌핑림 사건도 있었죠. 맞아요. 그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떨어졌고요. 그리고 가장 비슷한 사례를 꼽으라면 지금 게임스톱 사태를 봐야 돼요. 저희가 봐야 되는데 게임스톱도 쭉 오르다가 순식간에 폭락을 했죠. 물론 그 폭락한 이후에 지금 차트를 보면 그래도 한 절반 정도의 가격은 유지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큰 폭락은 사실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최고점이 얼마일지는 사실 누구도 모르겠지만 그 정점을 찍고 한 번 큰 조정은 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한국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셔서 맞아요. 사실 그 기점이 4월 20일을 기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많거든요. 또 도지코인에 대해서 거품 붕괴를 우려하는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베스팅 닷컴에 따르면 도지코인이 순식간에 급등하고 또 급락을 하면서 시장 전반에 거품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개발자가 없는데도 도지코인이 크게 상승한 건 2017년에 급등하고 2018년에 급락한 이런 상황과 비슷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이 근거 자체는 약간 애매모호예요. 개발자가 없는데도 크게 상승했다. 개발자 많으면 좋은 프로젝트인 건 아니에요. 또 그러네요. 저희가 또 너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개발 관점에 너무 그쪽으로만 보면 코딩 잘 된 거 개발자 많은 거 기터브 업데이트 자주 일어나는 거 그런 것들도 사실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너무 그 관점으로 보면 또 매몰된다. 사실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특별히 없어도 돼요. 더 개발할 것도 없는데요. 개발할 것도 없는데 어차피 전송 기능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실질 가치는 없는 게 맞죠. 도지코인은 어떤 목적이 없는 코인이니까 내재 가치나 가치 측정은 어려운 게 맞고 가치가 지금 있다고 생각해서 가격이 올라간 것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상황에서 많기 때문이고 또 사람들이 이제 재밌게 놀았다. 이제 장난 그만해야지 하고 다 팔면 또 떨어지는 거죠. 지금 뭐 명확한 지지선이란 게 없습니다. 도지코인은. 이따 차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에이다 창시자도 가세를 했더라고요. 도지코인의 거품이 반드시 붕괴될 것이다. 이 규제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단톡방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도지코인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누가 묻더라고요. 기분이 그래서 좋으시냐. 저는 지금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듯이 한 10일 전에 트레이딩 자금은 다 현금화했습니다. 김프 때문에. 그리고 저는 버티고 있는데 손에 안 나니까 기분이 좋냐. 그런 식으로 누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제가 30대 초반부터 거의 1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지금 코인을 온갖 욕을 먹으면서 저기 사기꾼이니 도박꾼이니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버텨가지고 이제 좀 제도권에 편입되고 이제 좀 어디 가서 얘기해도 이상한 소리 안 듣고 그런 상황인데 일론 머스크같이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코인 가지고 장난치는데 이걸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겠냐고요. 얼마나 짜증이 나고 이 어깨에 제가 뭐 기여한 건 없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봐온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인지 찰스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모든 이 좀 어깨에 오래 계시던 분들은 정도를 걸으신 분들은 다 똑같은 감정이에요. 짜증나요. 그만큼 이제 도지코인에 대한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지금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지진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도 지금 한국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일단 봅시다. 보기 전에 딱 세 가지예요. 저희가 해야 될 건 가만히 있는다. 손도 대지 않는다. 대신 분은 못하겠지만 두 번째는 생각이 안 나죠. 첫 번째는 그냥 관망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씩 할까요? 도지코인 때문에 지금 자금이 다 몰렸어요. 한쪽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을 코인을 투자할 수 있겠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좋은 방법이고 세 번째는 달리는 게 올라타는 거죠. 일단 차트 분석이라는 건 보겠습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지금 좀 떨어졌어요. 지금 시간봉인가요? 몇 분 봉이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한 시간봉입니다. 한 시간봉이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0.37달러죠. 여기서 올라간다면 1차 저항은 0.4달러, 0.45달러. 이거 0.45달러를 넘으면 진짜 1달러까지 갈 수도 있어요. 투더 문이 될 수도 있는데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거겠죠. 그렇고 지금 내려온다면 1차는 0.33 그 다음에 0.32 라운드 피규어고 0.26이 있는데요. 사실 내려온다고 하면 저는 한 0.2까지는 떨어질 거라고 봐요. 만약에 지금 여기가 정점이라면 지금 만약에 0.45가 정고점이었죠. 0.45달러를 가 정고점이었다면 최소한 0.2까지는 떨어질 것이고 여기서 또 수렴하고 또 올라간다고 하면 1달러 갈 수도 있죠. 원화 차트로 보면 원화 차트로 보면 원화는 지금 좀 괴리가 있습니다. 김프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460원이네요. 지금 460원이고 원화 기준으로 보면 최고점이 600원이었어요. 600원도 찍고 왔었군요. 네, 600원이었어요. 599원, 한 600원 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너튜브 도지코인을 치면 별의별 컨텐츠가 다 나옵니다. 과반수 이상의 컨텐츠는 매수를 유도하는 컨텐츠인데요. 아, 저는 이거 사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단은 세 가지입니다. 그냥 관망하는 것 그리고 다른 코인을 도기코인이 이렇게 집중되니까 자금 다 이쪽으로 몰렸겠죠. 다른 유망 알트코인들은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에 돼 있는 상태 그래서 그런 것들에 투자하는 것 그리고 달리는 개에 올라타는 것 있는데 저는 뭐 사실 제가 김프만 아니면 김프만 아니고 제가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면 이 도기코인을 투자를 트레이딩을 했을 거예요. 단기 관점에서. 아, 단기적인 관점에서요. 저는 엘런 머스크가 이거 계속 언급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고 저희 오프닝에서도 코인베이스 상장권도 엘런 머스크가 상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4월 12일에 얘기했죠. 저희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3월 초에 방송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상장코인 도기코인 폴카다 네이븐 3개 찍었는데 그 당시에 반응이 무슨 도기코인 같은 걸 상장하냐 엄청 악플을 받았는데 증명됐죠. 다 예상을 하셨죠. 증명됐죠. 제가 만약에 지금 김프가 없고 지금 저는 지금 트레이딩을 조금 쉬고 있는데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할 거예요. 할 건데 지금 김프 때문에라도 못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한 0.2달러에 한 번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실패. 이제 고백하시는군요. 실패. 실패했고요. 실패했고 0.3달러에도 한 번 했어요. 그때는 성공 그렇고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한 번 잘 판단하시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매수 전략 세 가지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4월 20일 도지데이를 맞아서 도지코인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 고맙습니다. o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